장모님은 만났어? 어... 기어이 뺏으셨대. 어? 이야, 정말 대단하시다. 어? 국제전화네? 네, 여보세요? 어? 아버지! 네, 잘 계세요. 저희도 잘 지내죠. 예? 손주요? 아버지, 그게요. 예? 한국에 오신다고요? 언제요? 아버님 오시면 또 손주 얘기하실 텐데 어떡해.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수밖에. 나 무서워.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잖아. 아, 근데 어머니 어디 계신데? 어제도 안 들어오셨대. 엄마도 시간이 필요하시겠지 뭐. 아버님 오시는 거 어머님도 아실까? 뭐? 아버지 들어오신다고? 네. 다음 주 월요일 밤 비행기로 들어오신대요. 아이고, 네 아버지 들어오면 아주 일 낫다. 사실대로 말씀드려야지 뭐. 아이고, 네 아버지 성질에 그냥 넘어가겠니? 당장 뭔 짓을 해서라도 애 만들라고 들이들 복지. 그렇다고 계속 감출 수는 없잖아요. 언젠간 아시게 될 텐데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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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야. 아이고, 나 가서 실난다. 아휴. 언제까지 거기 계실 거예요. 내 마음 편할 때까지다. 아휴. 아휴.